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픈링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박사범은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이죠? 대략 15,000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 끝인가야 돼? 발전을 더 앞으로 10만 명, 20만 명 늘어나가야죠. 조금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다. 15,000명이 될 때까지 구독자분들과 소원투미를 소원하셔야 해요. 제가 노력을 하려고 많이 했는데 댓글 같은 거는 제가 정말 꼼꼼하게 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박사범님과 구독자분들의 소통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첫 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구독자 이벤트는요. 바로 주짓수 기술 영상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짓수에 대한 기술을 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짓수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주짓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화려한 주짓수 테크닉 혹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주특기 기술을 영상을 상대방하고 깔끔하게 합을 맞춰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이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뭐죠? 상품은 바로 빠바바밤 뾰~~ 요거에요 바로 요건데 제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자 벤세르라는 회사에서 나온 어? 이제 팔찌와 그리고 열쇠고리거든요. 주짓수 같은 사람이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주짓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필수가 아닙니까? 아 그럼요. 가방에 이거 하나 딱 달려있어야 지하철에 탔을 때 어! 주짓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 그런지 모르는 사람끼리도 이제 가방에 딱 딱 닫았으면 그렇죠. 한번 이렇게 딱 쳐주고 그쵸? 스파리를 하는거에요. 좋습니다. 뭐 그런 방법 아무래도 박사방TV라는게 주짓수 영상을 공유해드리는 채널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분들의 영상도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좀 더 나도 몰랐던 걸 알 수 있고 저도 몰랐던 걸 알 수 있고 박사방님도 몰랐던 기술도 알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리뷰를 해 가면서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응모하면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박사방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합을 잘 맞추셔서 영상을 찍으신 다음에 밑에 설명란은 나가겠지만 박사방님의 이메일 주소 혹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하셔서 해시태그는 박사방TV 박사방은 한글이구요 TV는 영어로 해서 해시태그 박사방TV 혹은 박사방님의 인스타그램을 태그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둘러보고 그 부분의 영상을 리뷰도 해보고 또 몇분들의 소중한 아들 박사방님 말씀하시는거 상품도 벤세르 팔찌와 그 다음에 별쇄고리 그거를 증정하는 이메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아주 재밌을거라 생각이 납니다. 네네. 많은 참여가 필요한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무도 안 보내면 어떡하죠? 어 자고 찍어도 되나요? 뭐 마음 편하게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과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